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아까 상악가 친 종목은 전부 다 공개를 했고요 매일 저희 카페에 지금 현재에 저희 회원들이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을 매일 하나나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7월 7일서부터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씩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황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보통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천 프로, 이천 프로 이렇게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한두 종목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추천 주고 시황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약 200% 지금 상승 중입니다 투자한 기간에 비하면 그다지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그마치 투자 기간이 지금 3년 반이라 돼가는데 3년 반에 투자 수익률이 200% 정도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는 이런 종목이 진상 덩어리입니다 진상 덩어리 저한테 가끔마다 투자를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1년에 수익률이 얼마면 대박이겠습니까 1년에 수익률이 100%면 대박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년에 100%면 감지덕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99명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 1년에 100% 수익 밖에 안 난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는 이런 종목이 진상 덩어리다 여러분들 진상 덩어리가 뭔지 아시죠 지긋지긋하게 저거 안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0% 올랐다 라고 그러면 그거 초대박이죠 사실상 대한민국에 지금 1년에 100% 수익률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아파트가 1년에 100% 수익 2, 3년이 지나도 100%가 아니라 몇십%도 수익률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만 먹어도 남지덕지다 이렇게 이런 마음 갖고 접근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1년에 100%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전 투자만 들어가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상악가 친종목들만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투자 실패를 보는 건데 주식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싸고 좋은 종목은 때가 되면 다 올라간다 그 수익률이 100%든 1000%든 목표 수익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고요 자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자 이 모음집을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4000% 2000% 뭐 1000% 1000% 자 이 1000%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딱 한가지입니다 싸고 좋은 종목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월급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매달 아니면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2만원이든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여러분들이 한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매일 주소 모으시면 1년 2년 지나 1000% 5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0%짜리도 아니고 500%짜리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20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평균 여기 지금 오늘의 종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자료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자 지금 약 3년 한 반 정도 됐는데요 3년이 조금 넘네요 자 여기가 지금 바닥 분석가가 1900원인데 지금 여기가 얼마냐 약 6000원입니다 약 6000원 한 200%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 종목을 앞으로 기다린 세월만큼 기다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자 이 종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장 이후 최고가까지 도전을 한다면 1000%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종목이 꼭 이렇게 난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 종목의 시황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단지 제가 욕심을 낸다면 이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십시오 조정이 올 때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지금 직업이 없어서 건축현장에 날풍파리를 가든 하루에 5만원 요새 뭐 건축현장에 가서 날풍파리를 해도 최하 10만원은 받습니다 자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일당으로 농사일을 해도 남자들 최하 10만원 받습니다 할머니들도 8만원 일당을 받는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직장이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싸고 좋은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1년 2년 동안 접촉하듯이 이렇게 모아 나가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압니까 이 종목이 진짜 재수가 좋던 운때가 맞아서 제가 시황 분석하는 것대로 이 종목이 1,9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1만 9천원까지 올라간다면 1만 9천원 2만원까지 올라간다면 1,000%의 수익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직 제 시황 분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인데 창사 이후 최하 바닷가 1,910원 자 바닷분석 이후 여기가 1,910원이죠 자 바닷분석 이후 1,910원 이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1,910원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제 매수당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우리 카페에서 진상 덩어리다 왜? 수익률이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진짜 수익률이 안 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가 적은 건 아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을 매수를 땡겨서 재수 없어서 이게 200%밖에 안 터진 겁니다 세력들이 올리지 않는 데야 제가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200%는 이건 진짜 우리 카페에서 아주 최악의 추천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 2013년도 지금까지도 매도 분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카페의 이제 카페 규정이 바뀌었죠 2016년도 작년서부터 제가 저희 카페에 신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평균 단가를 적어라 그래야 수익률이 근거가 남으니까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 카페의 신규 회원들은 전부 다 평균 매수 단가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니언디언님 3585원에 매수 들어갔고요 뿡뿡님 3488원에 매수 들어갔고 자 바닥 분석 이후 급등 중입니다 이때가 2016년도 12월달이네요 2016년도 12월달 3500원이니까 자 바닥 분석가 1910원에 150% 상승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지금 두 명의 회원님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홀딩 중입니다 이분들은 3500원 3400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회원 가입하신 분이고 한 분은 올해 회원 가입하신 분 자 그래서 3500원이면 여기가 지금 3500원대입니다 여기가 상승 1파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승 2파가 오는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려서 지금 이분들은 6개월 만에 지금 100%를 먹은 겁니다 6개월 만에 100% 아직까지도 시향 분석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종목은 제가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올 때까지 저는 시향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상장가까지 올라간다면 상장 최고가까지 올라간다면 또 압니까 이 종목이 또 1000%가 터질지 제가 지금 이 종목이 1000% 터진다고 확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은 잡고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분석하고서 지금 200% 오르고 있는데 너무 구역구역 이게 급등이 안 와서 이 종목은 내가 어디 한번 끝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종목은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직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희 카페에 제 추천주가 1000%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다 1000%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종목이 그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9일날 이 종목은 1000% 예측하고 있다 1000% 1000% 300% 300% 최하 300%는 올라갈 거다 최하 300% 최하 500%인데 500%까지 올라가서 신고가를 상사일에 최고 신고가를 터져서 따불만 쳐줘도 1000%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이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 물린 종목 이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분석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 그런 분은 항상 저를 찾아오시고요 앞으로도 매수할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손실을 막으시고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은 이 수익 근거 자료 1000%, 500%, 400% 이 수익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추천한 종목은 대박이 납니다 단 한 종목도 대박이 안 터진 종목이 없다 의심이 가시면 이 5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날밤을 새서라도 일일이 다 검증을 하십시오 검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매일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800% 올랐다 1000% 올랐다 이런 종목들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200% 정도 이런 종목도 있다 3년 반 동안 200% 밖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종목은 우리 카페에서 진상 덩어리다 최악의 추천주다 라는 의미로 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거 200%면 여러분들 대박인 거 인정하시죠 1년에 100% 1년에 100%면 대박입니다 주시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연락처 알리켜 드려야죠 연락처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아마도 거친 technological 소량이 많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시고 연락처 1년에 100%면 됩니다 연락처에 달해 forge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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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파이팅 드려야죠 전경에 소량이 따뜻하게 됐는데 물결제기